여기가 지옥 이런 곳이 있었구나 본적 없는 블럭이 한가득 있어 빨리 편색이나 하자 응? 뭐? 뭐야? 가스트라고 하는 몬스터야 해완구를 맨손으로 쳐내다니? 뭐 이런거 가지고 밥을 할 수 있는거에요 뭐 지옥에서는 흠이 있는 일이니까 탐색을 시작하자 근데 대단한 위력이구나 응? 포털이 사라졌어 아 폭풍때문에 사라졌나보네 괜찮아 부시또로 방금은 폭풍으로 연락했는가? 불을 지필 수 없으면 포털을 만들어낼 수 없어 어? 그럼 지옥에 갇혀버린거야? 어머 여러분 희질이 여러분들도 지옥에 오셨었군요 여긴 봉인당했던 법계의 분위기와 비슷해서 가끔 수행을 하러 오기도 해요 우리들의 게이트가 망가져서 그런데 너의 게이트를 빌려줄 수 있어? 봉인당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게이트는 망가들여놨어요 너 진성 M이냐? 그리고 게이트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어요 정말? 유인의 전생이죠 그냥 리스폰이라고 해 다시 부활한다는 건 알고 있어도 자살은 좀 불은 지피는 아이템이라면 만들 수 있어요 사나에 이곳에 있는 몬스터의 아이템을 수집하면 가능해요 화약은 아까 갓스에게서 얻었어요 이제 지옥 어딘가에서 발생하는 요새를 찾으면 돼요 사나에 지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 지옥 단골이니까요 그럼 요새를 찾으러 가자 어라? 뭔가를 발견했어 오, 지옥 코치군요 빨리 캐내자 아 미 아 자, 잠깐 아프다고 여러분 진정하세요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거기 여러분 저와 함께 수행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해서 사이가 좋아졌어요 지옥에서는 길을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조심하세요 알았어 알겠어? 지옥은 매우 위험한 곳이에요 따라서 지상에 순식이 없네 여자는 야아 어라? 돌이 빛나고 있어 아, 글로스톤이군요 빛나는 블럭 멀찌다 근데 위험해 보여 크래프트가 있으니 괜찮아 아 쟤 괜찮을까? 아무것도 없다고는 했지만 간식? 으악 애브 위험해 반대편에서도 레일모씨 잘가세요 우역은 제가 물려받을게요 아니 저건 코이씨? 어라? 레일입니다 없애버려 으악 덕분에 살았어 많이 걸어온 것 같은데 좀처럼 찾을 수가 없어 용암 때문에 덥고 어두워서 잘 모르겠어 지쳤으니 잠깐 쉬었다가 난 한숨 자야겠어 이 더운 곳에서 잠이 오나 이 더운 곳에서 잠이 오나 뭐, 무슨? 음... 음... 우리 돌아갔다 진정해 어라? 유카리님 벌써 돌아오셨어요? 유카리님 벌써 돌아오셨어요? 유카리요? 편의점 드시고 음? 어라? 이게 요새인가 이게 요새인가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한 요새구나 입구가 안보여 응? 앗 뜨거 저게 블레이스에요 여기서는 공격할 수 없어 앗 뜨거 지금 물을 7일 슨칭간에 증발해버렸다 요새로 도망쳐 여기가 요새인가? 어둡네 침대가 폭발하고 물이 증발하지 않나 이상한 곳이야 사나엘 너 지옥 단골이니까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을래? 저도 모르는 건 알려줄 수 없어요 왠지 열바라네 어머 우연이네 에이린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마침 잘됐어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물좀 마셔 잘 마실게요 그 인생하면은 응 오오오오오 뭐지 갑자기 요새안이 밝아졌어 어떻게 된거야? 과연 금빛 인생은 암시의 효과가 있구나 너 설마 이상한 걸 섞어서 처맞이겠구나 조심하니까 턱은 없어 몸의 변화는 딱히 없어 그럼 현괄을 좀 더 시켜보자 어이 방금 전이 그녀 속이 왔어 아아 내 눈 아아 내 눈 아아 내 눈 아아 내 눈 아아 뭐야 이건 아아 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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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뭐지 뭐지 그 정렬 뭐야 이건 뭔 소리야 뭐지 왜 왠지 골치 아프게 됐구만 첫편이 도망친다 내일 코시 하고 갈래? 그래도 돼 기질이 제일 위험해 도망치지 않으면 죽고 있질 않아 기질이 시를 지켜라 6회 6회를 사주라 기다려 석탄 수완아 까만들려 뭐지 놀이시고 수 대단하지만 너무 혼신은의 업무 본적을 찾아라 흠 그런 사사들이 있을 줄 아냐 나니 최악이 손방지 다운 석탄 석탄 나니 나니 추락 사봤다 앗 이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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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 네 네 뜨겁지 않아 네 과연 블레셈에 할 거가 있구나 네 아까는 셧전 포션 봤거든 이걸로 아이제이 다 모았어 이제 베이스를 풀어 어라? 아아 아아 아이템이 전부 불타고 있어 아니 그건 됐고 옷을 보라고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 대단한 소진은 이제 그만 역시 레이모씨는 흠수가 없네요 있잖아 90돌? 아니 그게 지옥에 있는 새 스피터를 풀어봤었는데 90돌이 있었어 으아 뭐야 완전 허치고 있잖아 그러고보니 불편은 주의를 이뤄줘라 심심한 시대의 배경에 비싼다 왠지 살짝 위험한 말을 한 것 같은데 평범한 삶은 반복은 저와 함께 수행하지 않을래요? 어? 휴대전과 어깨 실패 히즈립 야쿠렌 대단하네 다음 날 슬럼프는 벗어났어 슬럼프는 벗어났어